도쿄올림픽을 위해 어제 오후 일본 나리따 공항에 도착한 우간다 선수단 중 한 명이 공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미리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는 등 일본 보건당국이 제시한 방역 절차를 밟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일본 도착 후 확인됐습니다.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